아 정말 이거 약간 속된 말로 죽 써서 개준 느낌이랄까? 너무 심했나?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와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 국민청원 가야 돼요 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나뉘입니다 오늘은 민숙이 27장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얼른 읽어볼게요 슬로브앗은 헤벨의 아들입니다 헤벨은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문하세의 아들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집안 사람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그들은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하살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 가운데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지으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이들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줄 때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딸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지방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으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이 될 것이다 자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하스의 집안의 혈통 중에 슬로브하 씨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그들의 몫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채로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가문의 명단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사라져야 하는 거냐 이건 너무 부당하다 아버지의 몫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으십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아주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법안을 개정하셨고 이때 당시는 아주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상속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례는 아마 역사상 이스라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상속법이 이스라엘에 만들어졌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의 유산을 1순위는 고인의 아들 2순위는 고인의 딸 3순위는 고인의 형제 4순위는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들 5순위는 이런 언급된 순위 외에 그 고인과 가까운 친척순 이렇게 상속하도록 좀 더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내 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샘에 있을 때에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샘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네 아들 여호수하를 데려오너라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내 손을 여호수하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르하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하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내 권위를 그에게도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하살 앞에도 세워라 그러면 엘르하살이 우림을 써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볼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하를 제사장 엘르하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하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모세도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되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계자를 지목해 주셨고 너 지난번에 지팡이로 두 번 때린 그 일로 인해서 가나한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대신에 너 죽기 전에 네 백성들이 앞으로 살게 될 가나한 땅을 한번 바라보렴 이제 이러셨어요 여기서 모세는 진짜 망감이 교차합니다 이 모세는 그 가나한 땅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모세같이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그릇이 못되는 저는 아마 저런 상황에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후회되고 원망되고 허무하고 오만가지 진짜 부정적인 생각과 막 슬픔 이런 걸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려고 파라오랑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힘들게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40여년을 광야생활을 하면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안에서 또 중재자 역할 하느라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고생 많았잖아요 근데 코앞에 왔는데 정작 저 땅을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 백성들만 들어가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아 정말 이거 약간 속된 말로 죽서서 개준 느낌이랄까 너무 심했나? 아무튼 고생만 실컷 하고 결국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는 이 상황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와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 국민청원 가야 돼요 근데요 모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천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십시오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란 이런거죠 사실 나보다 백성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런 모습 가히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민숙이 14장 읽을 때에 그때 모세의 기도에는 특별한 이것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주여 저 대신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언급을 하고 나서 요청을 드려요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정말 대단히 고급 스킬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모세의 기도는 약간 모른 척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를 부를 때도 또는 자녀를 부를 때도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부를 때도 그냥 축복아 나 이것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배려심 많은 축복아 나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 또 후자 쪽에 훨씬 더 부탁을 잘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누가 그냥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어떤 어떤 누구야 라고 불러주는 거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배울 게 많고 본받고 싶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미 여우수아를 후계자로 찜콩 해놓은 상태시고요 여우수아는 이미 모세의 최측근 보좌관으로서 오랫동안 모세 곁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아온 상태죠 그리고 여우수아는 또 여러모로 후계자로 아주 적합한 인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 12명의 정탐꾼 그 흑역사 시절에도 여우수아와 갈렛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아무튼 여우수아 칭찬은 나중에 여우수아 편에서 또 많이 할 예정이니 오늘은 이만 스킵하고 21절에 또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우림입니다 우림과 둠밤이라고 돌멩이 돌멩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기 앞에 흉패 주머니에 이 돌멩이를 넣고 있다가 예스올노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림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림은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을 빛과 완전함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도구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또 TMI 였어요 네 아무튼 오늘 27장 이렇게 간략하게 끝이 났고요 슬로브왓의 딸들로 인해서 상속법이 개정된 것과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제사장 앞에서 머리에 안수함으로 여우수아를 후계자로 삼은 것 우리는 이제 슬슬 모세와 이별해야 하니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롱